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딸은 미국 같고 손두는 학교 같고 나 혼자는 잠도 못 자 무서워 내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자 할머니 그러니까 집이 어딘지 가르쳐 주세요 아 좋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 정말 좋아 나는 당신만 옆에 있으면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리와 내 옆에 누워 오늘 우리 아기 하나 만들자 검은 달 하얀 그림자 지은이 박종윤 백노인 아내는 치매에 걸려있지만 남편의 알뜰한 보살핌으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았다 그 아내가 치매에 걸린지는 벌써 6년째였다 백노인은 오로지 아내의 수족이 되어 잠시라도 곁을 비우는 일이 없었다 아내의 나이는 70살 후반이었다 치매 전에 그녀는 읍내 시장 좌편에서 장사를 했었다 그녀는 물건만 팔 줄 알았지 조용한 성격의 아내였다 치매가 오자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면 꼴찌가 아팠다 집 밖으로 나가 누구를 만나면 무조건 욕설을 퍼부었다 동네 어린이 놀이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험한 욕을 마구 해댔다 불알을 까 헤쳐먹을 놈 이 정도는 약과였다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욕쟁이 할머니로도 통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면역이 되어 욕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대 그뿐 아니었대 동네 슈퍼 아니면 이웃 동네까지 다니며 아이스크림이나 화장지, 음료수, 케인 식품 등 닥치는 대로 집어 도망치는 것이었대 마음씨 좋은 동네 가게 주인은 그녀의 병력을 알고 있었대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는 그냥 주고 달래서 보내기도 했다 노파의 욕설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입에 담지 못할 것도 많았다 특히 사내의 생식기에 대해 욕할 때는 듣는 사람들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지경이었다 슬아에 삼라매를 두었는데 사는 형편 모두가 변변하지 못했다 늙은 부모를 부양할 처지도 아니었대 팽노인은 젊어서부터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는 상사치였다 1톤 트럭에 자파를 잔뜩 싣고 팔려다녔대 한 번 나가면 며칠씩이나 걸렸대 그러다 보니 집에 제대로 붙어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았대 그의 고객은 주로 면 소재지의 5일정에 교통이 불편해 나가지 못하는 산골벽촌의 안악들이었다 그가 취급하는 물건은 차에 오래 싣고 다녀도 변질되지 않는 거의 주방용품이 주종을 이루었다 1년 중 한 번 김장철이 돌아오면 젓갈 종류도 팔았다 팽노인 아내 역시 젊어서부터 시장 좌판에서 몸을 굴렸대 그녀의 장사 품목은 채소 종류였대 남편이 근근히 벌어들이는 변변치 않은 수입의 일조를 했대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일일이 챙길 수 없는 뒷전이라 교육마저 부실할 수밖에 없었대 삼남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끄럭저럭 자생적으로 자라주기는 했다 팽노인이 또돌이 장사를 걷어치운 것은 한 3년쯤 되었다 아내의 치매가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노파의 치매 증상이 처음 시작되고 1년쯤 지났다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 큰아들이 데려갔었다 큰아들도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형편이었다 어려운 생활에 겨우 두 칸짜리 세빵에 손자들과 노파가 함께 기가하게 되었다 그러자 우선 아이들의 불만이 대단했다 두 칸은 노파는 손자들에게 돈을 훔쳐갔다고 생때를 쓰며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대 그런 증세가 갈수록 심해졌대 눈에 가시 같았던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대항은 거의 폭력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었대 눈방울을 굴리며 가끔은 손찌금까지 가세를 했다 온 식구들이 노파의 치매 증세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협박까지 했다 원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얼음장을 놓았다 아들은 그 나름대로 난감한 나날이었다 그러다 보니 툭하면 물고 뜯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견디다 못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이웃도시의 한 젤의 시장으로 나갔었다 그녀는 생소한 그곳에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돌아와 입 다물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그 시간부터 노파의 행방은 오리무승이었다 백노인은 장사도 나가지 못하고 큰아들과 함께 가출신고를 내었지만 사흘 동안 종무식이었대 며칠 동안 시장 바닥에 홀로 떨어진 노파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였다 배가 고파지자 나무 물건을 죽기 살기로 훔쳐먹느라 정신이 없었대 이미 상인들에게는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혀있었대 결국 상인들의 신고로 그녀는 파출소에서 나온 경찰이 데려갔대 파출소에서도 해프닝이 벌어졌대 주소를 묻는 경찰에게 노파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딸은 미국 같고 손주는 학교 같고 나 혼자는 잠도 못 자 무서워 내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자 할머니 그러니까 집이 어딘지 가르쳐주세요 나쁜놈 나 집 없어 너 뭐야 밥도 안주고 나쁜놈 못생긴 게 말이 맞네 도둑놈 파출소에서 그런 실랑이 끝에 노파는 아주 더문 일이지만 마침 잠깐 본정신이 돌아왔다 그녀는 겨우 기억을 더듬어 내었대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외동딸의 이름과 전화번호 끝자리 숫자 4개가 전부였대 경찰의 천신망고의 노력으로 딸과 겨우 연락이 다 다행히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가 있었대 그 사건으로 딸은 미운 틀이 박혀있던 올케를 의심했다 그간 올케의 올바르지 못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가능한 일이었다 분명 그녀가 어머니를 강제로 시장에 버렸을 것이라는 주롐만 가지고 만만한 오빠에게 맹공격을 퍼부었다 그 일로 큰아들 내외는 지고받는 대판 싸움 끝에 결국 며느리는 가출을 하고 말았다 노인의 치매는 그렇듯이 한 가성을 또는 온 가족을 피폐하게 만드는 국가적인 큰 난제였다 경제적으로 허용이 되는 가족은 요양원이라는 여러 유료기관들이 있어 다행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은 은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대 정부에서 시행하는 쥐꼬리 같은 치매 환자 보조금 판정을 받기도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 신체 기능 항목 12개, 인지 기능 7개, 행동 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기능 10개까지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가능했다 치매의 등급 판정은 5등급이었다 그 등급에는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점수를 말하는 것이었대 큰아들 부부의 싸움 끝에 며느리가 가출하자 당장 노파는 갈 곳이 없었대 당간방에 사는 마버리 부부인 딸에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대 그렇다고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막내 아들 역시 노파를 그둘 신세는 더욱 되지 못했대 모든 사안은 결국 백노인의 몫이었대 그래서 그는 장사를 고스란히 접고 아내 돌보기를 시작한 것이었대 질병이라는 것은 남편에게 먼저 다가올지 아내가 먼저 발병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누가 먼저 오든 그것은 부부가 서로 인내하며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다 결혼할 때 주례 앞에서 아프거나 슬플 때 항상 함께하기로 한 맹세 때문만도 아니다 더불어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가족이기 때문에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삶이었다 백노인은 요즘 들어 비로소 안도감을 맛보고 있었다 비록 병든 아내지만 그녀와 24시간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동네를 떠돌며 돈벌이에만 치중했던 지난 날들이 공을 세운 훈장처럼 자랑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대 언제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지금껏 돈벌이에만 아득바득 매달렸던 것을 탁 내려놓으니 마음이 훨씬 편했대 병든 아내의 뒷바라지를 자신이 챙겨야 하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였대 사회생활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적이었대 비록 가난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현실이 백노인은 차라리 편안하게 다가왔대 백노인이 장사를 접고 집에 붙어 있게 되자 아내의 행동에도 변화가 왔었대 우선 그녀의 가출이 사라지고 없었대 그러니 동네를 떠돌아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도 없어진 셈이었대 만약 백노인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노파의 입에 수는 담지 못할 욕설이 바로 튀어나왔대 젊어서부터 떨어져 살았던 공백을 되찾기라도 할 것처럼 치매 중인데도 노파는 남편을 틀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대 그런 아내를 보면서 백노인은 자주 눈시울을 적실 수밖에 없었대 자신이 평생 제대로 거두어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킨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울 뿐이었다 아내가 치매에 걸린 것도 남편 자신을 잘못 만난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어떤 투정도 어린아이 대하듯 가엾은 마음으로 어엽히 거두었다 젊어서부터 떠돌이 신세인 백노인은 아내와의 잠자리가 찾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은 천성적으로 얕았다 그러다 보니 떠돌이들의 속성인 바람귀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처럼 집에 들어간 날 가뭄에 콩나듯 하는 잠자리는 부부간의 의무일 뿐이었대 그렇더라도 삼남에나 낳았으니 결코 생산력이 부실한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백노인은 치매 안해를 끼고 있다 해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우선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했다 가끔 노동판 언저리를 맴돌았지만 나이가 많아 써주지도 않았대 이젠 근력이 바닥으로 떨어져 힘든 노동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아내를 가두다시피 하고 집을 잠시라도 비우고 현관 사무소를 잠가 놓고 나오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대 옷가시며 이불이며 주방이 뒤죽박죽이 되어 난장판이었대 백노인이 옆에 없는 아내의 분풀이가 그렇게 되돌아왔대 노인은 국립 끝에 손수레 하나를 겨우 장만했다 길가나 가게 앞의 박스나 고무를 줍기 위해서였다 읍내를 돌아다니는 일이니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어 크게 무리는 따르지 않았대 백노인이 끌고 가는 손수레 뒤에는 끈으로 허리를 묶인 노파가 항상 뒤따르고 있었대 박스나 고물 수거도 경쟁자가 많았대 거저먹는 쉬운 일은 아니었대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했대 꼭두 새벽부터 손수레에 끈으로 묶여 뒤따르는 아내는 어떤 경우도 싫다거나 결코 투정 부리는 일은 없었대 노파는 남편이 옆에 있으만 준다면 그만이었대 어떤 취급을 받든 즐거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다는 표정이었대 백노인의 그런 사정을 아는 여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돈이 될 만한 고물들을 보관해 두었다가 그들이 나타나면 기꺼이 내놓았다 백노인은 어떤 고물이든 돈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알뜰히 모았다 그 중에서 여관이나 모텔에서 나오는 고물은 주로 음료수 페트병이나 맥주나 소주병이었대 가끔은 유리병에 쑤셔박아놓은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것을 제거해야 할 때도 있었대 하루는 백노인이 병에 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었대 잠시 끈을 풀어놓은 옆에 있던 아내가 부풀은 투명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었대 노인은 그러려니 했대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기겁을 할 일이었대 그 풍선은 노인이 모텔에서 나온 병에서 꺼내놓은 이미 길주각에 늘어져 버린 콘돔이었대 그녀의 입원절에는 콘돔에서 묻은 점액질이 허옇게 번질거렸대 백노인이 벌떡 일어나 풍선을 내놓으라고 하자 그녀는 빙긋이 웃으며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대 노인이 뺏으려 다그치자 노파는 그대로 풍선을 들고 달아나버렸대 그녀의 다른 박질이 어떻게나 빠른지 뒤쫓을 수가 없을 정도였대 그녀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 오히려 체력이 왕성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대 먹성이 배나 많아졌기 때문이었대 무엇이든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켰다 그러니 배변의 양도 무지하게 많았대 초기 때만 해도 배변은 가릴 줄 알았대 그런데 최근에 왓슨은 가끔 잊어버리고 대소변을 속옷에 지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었대 콘돔 풍선을 두고 쫓고 쫓기는 두 노인의 다른 박질을 보는 동네 사람들은 웃거나 울 수도 없는 광경이었대 어떤 날은 이런 일도 있었대 고물상에서 해그름에 물건을 처분하고 피곤한 하루를 마감했대 백노인이 손수 밥상을 차린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막 들참이었대 그런데 불을 끄기도 전에 노파가 옷을 홀랑 벗고 알몸이 되었대 백노인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런 행동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대 젊은 시절부터 아내는 수줍음이 많아 남편 앞에서 치마 하나라도 함부로 벗는 행동은 하지 않았대 그런데 기막힐 일이 벌어졌대 그녀는 미리 자기 주머니를 뒤적여 꺼내놓았던 물건을 남편에게 불쑥 끝내주는 것이었대 자세히 보니 모텔에서 수거한 병에서 꺼내버렸던 콘돔이었대 백노인에게 당장 사용해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대 그런 회귀한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빈번해지고 있었대 그럭저럭 그런 시간들이 흘려 백노인은 이젠 80살이 되었대 요즘 그는 큰 근심거리가 생겼대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대 밥맛도 떨어졌대 사는 게 도대체 이게 무언가도 싶었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의 그림자가 또 야금야금 다가왔기 때문이었대 한 가정의 불행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대 엎은 곳에 덮친 격으로 갈수록 겹쳐지는 것이었대 정말 망연자실할 일이 발생하고 말았대 그런 현실은 결코 다가와서는 안 되는 일이었대 그는 신앙은 없지만 어려울 때 가끔은 막연하게나마 신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도 해보았대 결과는 아무 효음도 없었대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신에게 의지하려던 것을 접었대 자신은 평생 타인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었대 가족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바르게 살아온 것 뿐이었대 생전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자신에게 내린 재앙은 끝이 없는가 싶었대 찾아온 그 불행의 실체란 이랬대 어느 날 문득 자신도 치매 현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대 곧잘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았대 그는 자신마저 그런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내는 어떡한단 말인가 치매 환자를 혼자 두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었대 가족을 성폭행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을 괴안으로 착각하여 흉기로 해칠 수도 있었대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격리 치료를 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으로 집에 가두어만 놓으면 어떤 폭력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치매 환자를 집에서 자녀들이 모시는 것을 사랑이고 효도라고 포장해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에 직면할 수가 있다 집에 가두어놓아 감정 조절이 안되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화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심지어 어느 시골에서 부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노인이 어린 손자를 가마솥에 삶아버린 엽기적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일도 있었대 암환자는 혼자 죽지만 치매는 가족과 함께 죽는다는 속설이 있다 백노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런 증상이 심상치 않았다 이제는 자신마저 아내와 같은 수준의 치매 현상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지 난감한 일이었대 그런 나날 속에 아내를 바라보면 볼수록 가엾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대 만약 자신마저 그렇게 된다면 아내는 누가 돌볼 것인가를 생각하면 오로지 하늘이 무심하고 원망스러웠다 오죽하면 차라리 치매라도 된통 걸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잊어버리고도 싶었대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어도 고립감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우울증세가 찾아온 것도 근간의 일이었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심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자신이 아닌가 싶었대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느라 아내는 우울증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대 치매의 초기 증상인 우울증은 아내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이었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눈꽃들 사이 없이 바쁜 아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질병이었대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은 끝이 없었대 그리고 사수집을 비우는 남편과 성장한 아이들이 하나둘 서서히 떠나간 비어있는 자리에서 그녀는 소외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었대 우울증이 질병이라고 생각도 못했으니 병원 진료는 언감생심이었대 나이를 먹어가며 노인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단지 두려운 것이 있다면 치매에 걸리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었대 어느 날이었대 하루는 팽노인이 멍한 시선으로 바람벽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아내를 보았대 그는 그녀가 너무 측은해 보여 응급결에 어깨를 꼭 껴안아 주었대 그랬더니 아내의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대 당신만 옆에 있어주면 난 너무 좋아요 그녀는 정신이 말장한 사람처럼 새삼스러운 말을 남편에게 찌꺼렸대 백노인은 그 말에 그만 갑자기 차오르는 울음불을 터뜨리고 말았대 가난으로 인해 항상 아내 옆을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의 현실이 그저 미안하고 서러움으로 또 다가서는 것이었대 먹고 살기 바쁜 가정의 치매 환자는 자연히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성가신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 현대사회는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적 소중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대 즉 충효의 윤리나 조상순배의 전통에 따라 소중하게 돌봐줬던 치매 노인이 지금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분리되어 요양원 같은 곳에서 죽음의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대 백노인이 잠자리에 누우면 아내는 팔베개까지 해주며 가슴을 손바닥으로 토닥거리며 말했대 아 좋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 정말 좋아 나는 당신만 옆에 있으면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녀는 정상인도 아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는 했대 인간 노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고 삶의 과승일 뿐 아닌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치매이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가족들은 치매 환자의 심상세계에 깊숙이 들어가서 통찰하며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할지 고민해도 부족할 것이들 백노인의 요즘 고민은 벼랑간 자신에게 다가온 어떤 조짐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었대 자신도 치매 초기의 증상이 나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 집 주소는 뒷전이고 그나마 기억하고 있던 애들의 핸드폰 번호도 까맣게 모른다든지 무엇이든 곧잘 잊어버렸대 또는 혈압약을 먹고도 금방 잊어버려 한꺼번에 내리 두 번이나 먹는 경우도 있었대 심지어 손에 들고 있으면서 돋보기 안경을 찾아 방 안을 헤집고 다니기도 했대 그는 막다른 골목길에 접어든 것 같은 허탈감을 그냥 떨쳐버릴 수는 없었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었대 병원을 찾아 치매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대 그는 요행을 바라는 일방 불안한 생각을 떨치지 못한 채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치매 초기 현상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의사의 말에 치매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립성을 잃는다는 것을 환자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대 그러니 언행도 함부로 하게 되고 의식 속에 참재하고 있던 과거의 불만 요소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것이라 했대 의학과 영양과학의 발달로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발병률 역시 늘어나고 있으니 꾸준한 치료와 자신의 몸관리를 규칙적인 생활로 극복하라고 했대 백노인으로서는 의사의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소화시킬 수가 없었대 그래도 그 졸가리는 대강 짐작할 수 있었대 병원을 다녀온 뒤 백노인은 자신이 처한 몸경중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대 의사가 말한 꾸준한 치료와 운동,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현실은 사막의 어딘가에 있을 막연한 오아시스 같은 불가능한 일이었대 그렇다고 치료의 원칙을 말한 의사를 원망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런 마침하고 합당한 방법을 찾기란 묘연할 뿐이었대 자식들을 불려모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해도 공연한 헛수구라는 사실 또한 너무나 명백했대 저희들 아까림하기도 벅찬 자식들이었대 자녀들에게 짐스러운 부담을 억지로 안길 수는 없었대 아무리 힘들고 암담한 난간이 있더라도 이제 자신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할 문제였대 그렇게 결론을 짓자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한결 편했대 백노인의 그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마음먹은 대로 순조롭게 흘려가지는 않았대 아내의 치매 행동이 단순해서 폭력성으로 변해가고 있었대 아내의 불안 요소만 잘 충족시켜주면 단순 치매 상태로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은 예상을 빗나가고 있었대 사람의 체력에 따라 다르지만 아내의 뇌세포가 새로 태어나는 것보다 감소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었대 이제는 어떤 물건이든지 보이는 대로 들고 나가 숨기는 현상이 두드려졌대 별것은 아니었대 백노인의 신발이나 소독하기 위해 화장실에 빼놓은 틀이라든지 돋보기 안경과 칫솔, 치약과 먹는 혈압의 약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대 그것은 치매 환자가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었대 그러나 방바닥에 퍼질려 앉아 대소변은 말할 것도 없었대 심지어 똥을 싸놓고 막대기로 빨래감처럼 두들기고 있으니 경악할 지경이었대 막대기로 두들겨 놓은 똥의 파편은 온 방안 사방으로 튀었대 청소를 할라치면 그야말로 꼬노기였다 백노인은 국내 끝에 시골 장터에서 하얀 잡종강아지 한 마리를 사놓았다 아내가 싸질려 놓은 똥의 분량은 워낙 많았다 흰둥이라고 이름을 붙인 강아지한테는 따로 사료나 먹이를 주지 않아도 충분했다 사람똥에 무슨 영양가가 있겠느냐만은 강아지는 아내의 똥만 먹고도 투실두실하게 잘 자라주었다 1년쯤이 되자 강아지는 어른개가 다 되어 있었대 한동안 흰둥이와 잘 지내던 아내가 갑자기 돌변해 버렸다 자기 똥을 개글스럽게 먹어치우는 흰둥이에게 도둑놈이라고 구레구레 소리를 질러댔다 막대기로 두들겨 패기까지 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흰둥이는 두 번 다시 아내가 있는 방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대 마당에 앉은 채로 아내가 있는 방만 멀건히 바라보고 있었대 백노인이 사료나 다른 음식을 갖다 주어도 아내의 똥맛에 길들여져 있어 일제 그들도 보지도 않았대 며칠을 굶은 채 아내의 방문만 조시하고 있던 흰둥이는 어느 날 호련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대 백노인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흰둥이도 걱정이 되었대 아내 똥맛 먹은 그 녀석의 치매 전염성을 의심해 보았다 그래서 집에 못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 끝에 웃음이 피싱 났다 치매 진단을 받으러 갔을 때 뇌를 가진 동물은 종류를 막론하고 또는 치매를 겪는다는 의사의 말이 버떡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무골호인 같은 백노인에게도 치매의 조짐이 나타나고부터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왔다 아내의 치매 행위가 미운 것이 아니었다 왜 하필 자신에게만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끔찍한 삶이 부여되었는지 도대체 자꾸 그렇게 되도록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가도가도 정상력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사막에 아무리 밝은 달이 떴다고 해도 길을 찾을 수 없으면 검은 달이나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어느 날 꿈에 검은 달이 뜬 사막을 헤매고 있었는데 자신의 그림자는 하얀 그림자였다 이것은 분명 현실이 아니고 꿈일 것이다 라고 노인은 소리치며 그곳에서 부둥대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의 꿈속에서도 언제나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리를 맴돌기만 할 뿐이었다 백노인은 자신마저 치매 현상이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 앞에 분통이 터졌대 그렇다고 사회를 향해 분풀이를 할 수도 없었대 당장 다가온 불행을 더 이상 극복할 여력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대 그는 자신이 안고 있는 고통들을 극복해보려고 무난히 애써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노력들이 절망의 밑바닥을 훑고 있었대 백노인은 어느 때부터인지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을 찾기로 했대 또 그 일은 주변 모두가 편안해지기 위한 계획이기도 했대 그 일이란 바로 아내를 죽이는 것이었대 썸득하고 무서운 계획이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할 순서 같은 것이었대 그런 충동을 매번 느끼는 것은 아니었대 이제는 어쩌다가 한 번 떠오른 것이 줄곧 그 생각뿐이었다 아내를 죽이겠다고 충동을 일으킨 시점이 똥 먹으러 방에 들어갔던 흰둥이가 두들겨 맞는 그 점인 것 같았다 흰둥이가 두들겨 맞고 깨갱대며 밖으로 뛰쳐나갈 때마다 살인의 충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대 그때마다 백노인은 내면에서 분출되는 분노를 마당으로 뛰쳐나가 수집해 놓은 병을 깨에 부순다거나 냄비나 양재기 같은 것을 내동댕이 치는 것으로 분풀이를 대신해 왔다 내면 깊숙한 곳에 자신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살인 충동을 그런 분풀이로 삭히기에는 역부족이기는 했다 이제 백노인은 요즘 어떻게 하면 아내를 고통없이 편안하게 죽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뿐이었대 아내만 죽는다면 자녀들에게도 근심과 걱정을 들어주는 것이었대 그렇다고 살인 공모를 자녀들과 상의할 수는 없는 일이었대 자식들에게 그 문제를 언언하게 되면 벌적 뛰며 결사 반대할 것은 분명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겠지만 그들이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다 백노인은 어려운 결정을 내린 끝에 이젠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내의 천진스러운 멍한 눈을 보면 그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었대 차라리 자신이 목을 따고 죽고 말자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도 있었대 백노인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대 하지만 생활 능력이 전무하고 천덕구르기 같이 남아있는 아내가 구차한 질긴 목숨을 이어갈 길이 더 막연해질 수밖에 없었대 그래서 아내가 먼저 죽는 것이 순수라고 확신하고 있었대 만약 아내를 남겨놓고 자신이 먼저 죽는다면 자식들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는 일이었대 백노인은 이미 결정한 일이지만 시간이 흘려도 실행하지 못하고 차일 빌 미루고 있었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손으로 아내를 죽인다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었대 고운 젊은 날 자신에게 시집 와서 이날 이때까지 잘 먹이고 잘 입히지도 못하고 지지리도 못난 생활고 끝에 폭삭 늙어버린 그녀였대 그런 아내를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아니다 죽여야 한다 그는 교차되는 갈등을 수도 없이 되풀이하고 있었대 어느 날이었대 드디어 백노인은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고 말았대 그가 동네 약국에 잠시 다녀오는 길이었대 그 시간이 길어야 20분 정도였대 집으로 막 들어서는데 닫혀 있어야 할 활짝 열린 현관에서 연기가 펑펑 휩쓸려 나왔다 집 안에서 밖을 향하여 절박하게 지저대는 개소리도 났대 백노인이 화들짝 현관으로 뛰어드는데 이미 주방 쪽에서 불길이 솟고 있었다 방 쪽에도 연기가 가득했다 그는 옷자락으로 코를 막은 채 정신없이 아내를 찾았다 아내는 자신의 실수로 주방에 불이 일어나자 무서워 벽구석에 이불자락에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 있었대 절박하게 집 안에서 지저대던 개소리는 얼마 전에 집을 나갔던 흰둥이였대 이미 불길에 덩어리가 까맣게 그슬린 흰둥이는 머리를 쳐박고 있는 노파의 옷깃을 물고 끌어내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대 백노인은 아내를 밖으로 겨우 끌어내자 마침 이웃 사람들이 달려와 가스벨버부터 잠가 놓는 사람 또는 닥치는 대로 이불과 옷가지와 물바가지로 주방 쪽의 불길이 거실 쪽으로 번지는 것을 덮치는 사람 덕분에 불은 간신히 잠재울 수 있었대 다행히 주방과 거실 쪽만 소실이 되고 방 안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아 피해가 적었대 화재가 진정되고 나서 백노인은 넋이 반이나 나가버렸대 아내는 아내대로 마당에 조질러 앉아 두려움에 벌벌 떨며 울고 있었대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누구를 향해 악다구니를 퍼부을 일도 아니었대 그는 아내를 겨우 달래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대 뒤죽박죽이 된 방을 대충 정리하고 그녀를 자리에 눕혔다 그러자 그녀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대 이리와 내 옆에 누워 오늘 우리 아기 하나 만들까? 백노인을 빤히 쳐다보며 웃는 아내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대 아내의 말에 그녀를 쳐다보던 백노인은 그만 울음이 폭받쳐 올랐대 아내가 너무 애처롭고 불쌍해 견딜 수가 없었대 그는 아내의 얼굴을 수건으로 말끔히 닦아주었대 그녀는 애정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다시 말했대 이리와 내 옆에 누워 오늘 우리 아기 하나 만들자 백노인은 투박한 손으로 사신의 눈에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천사같은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었대 그녀와 치렀던 첫날 밤이 생각났대 그것도 일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르기 시작했대 아내가 발부등을 쳤다 백노인의 투박하고 거친 손아귀에 힘이 더욱 가해지며 아내의 목을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졸랐다 이튿날 아침 이웃사람들에 의해 백노인 집에 두 늙은 부부의 시체가 나란히 발견되었다 그리고 집을 나갔을 때 백노인이 치매에 걸렸을 것이라고 잠깐 떠올렸던 돌아온 흰둥이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 밖이었다 흰둥이가 불이 난 그 순간에 왜 돌아왔는지 까닭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흰둥이는 노파를 구하려다가 불길의 등어리가 시커멓게 그슬려 있었대 마치 상복을 입은 것처럼 보였대 흰둥이는 마당 안쪽 귀퉁이에서 두 노인의 시체가 나란히 누워있는 방쪽을 응시한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대 아직 불길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사시나무 뜰 듯 하면서도 자세만은 꼬꼬닥에 앉아서 버티고 있었대 자세만 좀 더 접시해 주십시오 지구신이 지구신이 지구신 cause